오늘은 동글동글한 친구를 잡아와 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나왔죠? 머리를 조준해서 발사 두번째 샷 들어갑니다. 세번째 슛 육수 잘 맞고 있어 그럼 안되지 그럼 안되죠 다음을 향해서 갑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때려 보도록 하죠 많이 맞네 상당히 많이 맞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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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낮련렉인가. 오우야 활 다 떨어진다 위험해 위험해 열한 발 남았어 오우 떨어졌다 떨어졌어 그렇지 120 자리를 테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원래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막아 줘야죠 잘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요렇게 꺾고 요렇게 꺾고 요렇게 그리고 우드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일단 딜러 R이 필요하니까 아 비효대를 아 프리멜을 할게요 아이 귀여운걸 요요요요요요 랩터를 때려 랩터를 때려 때려면 안돼 랩터 때리면 안돼 자 여기도 프리멜을 낚아채겠스 호야 그렇지 스피노가 있기 때문에 상상 이겼어요 자 다음은 잠을 자거라 그렇지 오우 색깔 완전 이뻐 그림하고 달라 자 이번에는 저희가 딜러 액을 요리하는 시간에 가져볼께요 요리하는 시간에 필요한 것은 일단은 일단은 물이 필요하구요 물을 주세요 자 물이 필요하구요 당연히 딜러 와일드 필요하고 오즈베리 그리고 레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구운 잘기 릿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어 킹밥이 완료되구요 서류가 완료되고 녹아다가 좀 있습니다 물이 한번 할 때마다 어 새로 어 계속 줘야되요 리필을 해야됩니다 예 리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녹아다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들고 우리 친구가 있는 곳에 와서 알게되다 어이구 계란이다 계란 알이에요 알 계란이네 알 알을 짓고 일단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그러면 이제 테이밍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저는 테이밍을 위해서 어 약간의 어 편법을 썼죠 예 딜러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시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예 뭘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게 더 오래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계속 딜러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딜러를 잡으면서 하다보니까 어 됐네요 예 어쨌든 200에 15라는 어 레벨을 얻었습니다 자 이름은 어 귀여운 둘리로 정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암바 어우 딜러가 참 많네요 흐흐흐흐 자 바퀴 쫙 돌고 어 어 영상을 마치면 브로 가면은 과연 저는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상당히 멀어요 집이 흐흐흐 어 인경타만 1분정도 날라가야되는데 과연 과연 저 저 반은 어 딜러들과 함께 저는 무사히 갈 수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스킬입니다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 기억하게 이렇게 굴러가구요 아주 귀엽죠 어 스태미나를 쓰게 됩니다 굴러가면서 스태미나를 쓰구요 돌은 어 현재 레벨에 어 바위 하나당 한 3 바위 하나당거지 한 12개인가 아니 40 20몇개씩 닿는거 같애 좀 더 좀 더 기억이 있는데 애가 없지 야 누가 나 때려 다시 굴러갑시다 굴러라 자 여기 바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얼마나 힘내지 어 한번에 11개 한번에 해서 3개 싸구자네 바로 바위 바위 네 상당히 어 유용합니다 바위관이 갔죠 어 좋아 이것이 이용할 수 있는 어 다양하고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어 참고로 얘도 어 어 그걸 갖고 오진 않네요 어 베리라든지 베리들을 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로지 벨과 나무 그리고 나무 껍데기 이렇게 등 만 자 하 딜러 하나가 어떻게 죽을 닿는데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물어가면 가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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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이쁘다 오오오오 점프대 어 뭐 으 으 으 으 으 어 우리 아 하니 한방에 묻 뜯어버렸어 태극적물인데 괜찮네 나무도 그렇게 많이 갖는건 아니지 바쁘지않아 가질만해 어? 아르다 아르다 상당히 많은데? 난 아르를 훔치고 말았어 달려온다 오오오오오! 전쟁이다! 으아악 안돼! 안돼! 오오! 다 잡아봐 다 잡아봐 빈노들과 스티고의 전쟁이다 하하하하하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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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하나 죽었고 오 야 빈노들 빈노들 죽었어 오 안돼! 잡아봐! 으아악 빈노들이여 자 일단 레벨이 낮으니까 빈노들 어 빈노들 죽어 하나 남아야돼 좋아! 하하하 빈노들 빈노들 할수있어 할수있어 어 근데 거의 어 둘리가 하나 죽였어 아싸 3 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할수있어 우린 할수있어 지금 레벨이 좀 커야지 자 둘리가 어 두명 죽였네요 huh 예 وال FA 하하 Meer 해됬って 해봅